자 7번은 allows 에서 s 를 빼 줘야 되요 자 문장 구조를 보면 the anthropological lens, 인류학적 렌즈 인류학적 렌즈라고 하는 것은 인류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인류학적 렌즈라는 표현을 썼겠죠 which are made possible be made 는 ~~하게 되다니까 가능하게 되어진 by the scholars continuous work 학자들의 여기서의 work 는 명사 에요 지속적인 연구에 의하여 가능하게 되어진 이 인류학적 렌즈는 얘가 주어 allow 가 5형식 동사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게 합니다 연구자들이 이해하게끔 합니다 뭘 what lies beneath the surface 표면 아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심층 적으로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얘기죠 또다시 분사구문 표현이 들어간 거구요 v3 이라고 할게요 자 offering profound insight into the unique expression of different community 다양한 공동체들의 독특한 표현에 아주 심오한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이해하게 어 하면서 어 연구자들이 이해하게끔 합니다 어 이쪽에 다 연결되겠다 분사구문이 어 저의 연구자에 아주 심오해